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지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응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. 아 이런,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. 교전 시작합니다. 음… ㄷㄷ 어떤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관리자님이 들을진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응원을 녹음해야 한다는 거군요. 아 이런,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는 미처 몰랐네요. ㄷㄷ 히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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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한 한방! 시원한걸? 내가 찾은 나만의 항해방식! 효율적인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. 참고로,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. 개역별로제 저거봐! 쟤 휘청거리고 있다! 거짓말은? 지금 히힛.. 좀 히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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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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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시만 볼륨 좀 확인해볼게 대답소에다 달리 잃지 않아서 교전 시작합니다 어흑 어흑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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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원 중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보이는 자가 있습니다 저희로선 기다리는 건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군요 굴레가 스스로 끊어지거나 끊어내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 가자 으흑 망했고 하나가 사라졌군 하.. 2패 완료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확인도 했고 어흑 오 오 오 어흑